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우리에겐 과학이 필요하다. 지은이는 플로리안 아이그너, 오스트리아의 유명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모든 증거에서 눈을 돌린 채 지구가 둥글지 않으며 평평한 원반 모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바이러스가 제약회사의 발명품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수칙을 공연한 억압이라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정보가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외치고 보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틈타 미신과 사이비과학, 혐오의 프로파간다도 평소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생화학 무기라는 등, 코로나19가 위험한 핸드폰 전자파로 인해 발생한다는 등, 비밀 엘리트 조직들이 코로나19를 이용해 지구의 인구수를 줄이기로 결탁했다는 등 하는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하죠. 우리의 감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 가끔 믿을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건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직감은 상당히 멍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개진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4차원 시공간을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기상천외했기에 이를 입증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1919년에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스탠리 에딩턴은 별빛이 구부러지는 현상을 이번에 확실히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탐험대 두 팀을 꾸렸습니다. 관측사진의 정확도는 떨어졌지만 신중한 분석과 평가 후에 아서 에딩턴은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실제로 별자리가 이동하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타당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이죠. 이론이 계속하여 유용성을 입증하고 측정 결과들을 올바르게 예측하면 그 이론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믿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뭔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것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평가하려면 실제로 그 실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높이지 못하면 실력평가도 할 수 없죠. 그리하여 무능력하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깨닫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상당히 자주 이와 비슷한 문제에 부닥칩니다. 의미 있는 토론에서 절대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와 괴변을 듣곤 하죠. 누군가는 모두가 자신들이 옳다고 느끼며 자신들이 우수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견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그냥 모호한 감정에 기초하며 팩트를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난센스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에겐 과학이 필요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참입니다. 수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로 인해 수학은 그 무엇보다 높은 신뢰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법칙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유사점을 기초로 하는 유추를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는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증명력이 없는데도 말이죠. 미신적인 사고에서는 곧잘 논리적 논증을 무시하고 그냥 유추로 만족합니다. 궤델의 유명한 제1불완전성 원리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논리체계, 즉 최소한 자연스론을 포함할 정도로 강력한 논리체계는 모순적이거나 불완전하다. 궤델은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불완전성 원리도 유도해냅니다. 바로 모순이 없는 체계는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쿠르드 궤델은 25세도 채 안 된 나이에 세계 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불완전성 정리는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궤델은 절친이 되었습니다. 궤델은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은 채 골똘히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었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독살될까 두려워 거의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수학사의 가장 위대한 논리학자는 1978년 아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궤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수학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고 신비적인 데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궤델이 불완전성 정리로 수학이 어느 때라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구조물림을 입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참이지만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진술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학에서는 놀랍도록 많은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무한히 많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죠. 하지만 증명을 찾을 때까지 오랜 세월 그냥 추측으로 남는 것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직값만을 신뢰하는 사람 혹은 신탁이나 영감에 의존하려는 사람은 학문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감각적 착각은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각을 속이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달이 지평선 근처에 낮게 떠 있으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착시도 하나의 예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대니얼 사이먼스와 대니얼 레비는 1998년 신기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한 학자가 손에 신의 지도를 들고 코넬대학 캠퍼스를 이리저리 거닐다가 무작위로 찍은 행인에게 다가가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와 행인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커다란 문짝을 들고 지나가던 일꾼들이 무례하게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듭니다. 문짝이 길을 알려주는 행인의 시야를 가리는 짧은 순간에 학자는 문짝 뒤에 몸을 숨긴 채 가버리고 대신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손에 똑같은 지도를 들고 그 자리에 서서 마치 행인에게 원래부터 말을 걸었던 사람인 양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원래 말을 건 사람과 새롭게 교대한 사람은 서로 그다지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키도 상당히 다르며 옷차림도 퍽이나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행인의 절반 이상은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죠. 몇 초 전에 전혀 다른 사람과 대화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상대가 바뀌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하물며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할까요? 학문적 진리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관찰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관찰이나 기억도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유념합시다. 자신의 감각을 완전히 신뢰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규칙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반화일 것입니다. 우선 까마귀를 다수 관찰하고 그들 모두가 검은색임을 확인합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는 귀납적 추론, 즉 귀납법입니다. 여러 개별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를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개별적인 경우를 유추하는 것으로 이를 연역적 추론, 즉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 태우는 까마귀다. 따라서 태우는 검다. 이런 식이죠. 규추법이라는 추론도 존재합니다. 이는 가장 있을 법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 방금 검은 새 한 마리가 정원에 앉아있다가 날아갔다. 그러므로 그 새는 까마귀일 것이다. 라는 추론이죠. 셋 중에서 연역적 추론이 가장 명확합니다. 반면 규추법은 굉장히 불안정한 추론입니다. 그냥 있을 법한 가능성을 제시할 따름이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귀납법입니다. 귀납적 추론 역시 논리적 정확성을 따지자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귀납적 추론을 신뢰할까요? 그것이 입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늘 개별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규칙을 도출했으며 이것은 대부분 잘 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에도 잘 통할 새로운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상정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매일매일 농부에게서 모의를 얻어먹던 닭의 이야기로 귀납법을 설명했습니다. 닭의 확신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날에 농부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고 깃털을 뽑은 뒤 오렌지 소스로 마리네이드를 해버립니다. 순진하게 귀납법을 신뢰하는 사람은 러셀의 닭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60층에서 아래로 추락하면서 지금까지 50층을 문제없이 떨어져 왔으니 마지막 10개 층도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귀납적 추론 없이 어떻게 과학을 하겠어요? 관찰로부터 규칙, 법칙, 이론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구체적인 개별 관찰에서 일반적인 규칙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아무래도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연과학 이론은 결코 완벽히 증명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 논리학적 의미에서는 말이죠. 1902년 비인에서 태어난 포퍼는 귀납적 추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망없고 불필요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과학 이론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칼 포퍼는 이야기합니다. 과학 이론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반박할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과학 명제를 증명하려고 애써 노력을 기울이지 마세요. 어차피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에 명제를 반박 가능하게 표현하는 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반증이 가능한 진술만이 학문적으로 가치 있습니다. 과학적 진술은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몽상으로 상당히 기이한 가설을 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중력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도 있죠. 우주의 모든 것에는 하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으며 하늘의 사랑은 합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사하는 우리의 고향 행성 지구에는 우주의 차갑고 텅 빈 공간에보다 더 많은 하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해성들은 곧잘 지구에 이끌려 대기권에 들어와 행성 간 쾌락의 빛을 바라며 타오르는 것입니다. 중력을 천상의 사랑으로 묘사한 이런 이론으로 낙하하는 사과부터 행성들의 궤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천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은 순전히 헛소리일 따름입니다. 이 가설에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반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설은 볼프강 파울리가 한 말에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틀리지도 않다. 과학은 원칙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이론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증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칼포포가 말하는 과학이론의 기준입니다. 어떤 가설을 제시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그 이론을 다시 폐기할 용의가 있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찰이, 어떤 실험 결과가 있을 때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설에 반박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과학을 유사과학이나 비과학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반박거리가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점이 그 이론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제를 늘 캐물어야 합니다. 명제가 맞는지 가능하면 많이 확인하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증하려고 하면서 물어야 하죠. 하지만 영국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의 연구는 우리가 이런 전략을 너무 드물게 사용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중 유명한 실험이 1966년에 고안한 선택과제입니다. 과제는 아주 단순한 듯합니다. 카드의 앞면에는 서로 다른 숫자들이 써 있고 뒷면은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명제는 짝수인 카드는 모두 뒷면이 검은색이다 라는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앞면이 7인 카드와 8인 카드 그리고 뒷면이 각각 검은색과 흰색인 카드 이렇게 4장의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명제를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짝수 카드가 검은색 뒷면을 갖는지를 규명하려면 어떤 카드를 뒤집어 보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카드 8을 뒤집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옳은 선택이죠. 그런 다음에는 어떤 카드를 뒤집을까요? 다수의 실험 참가자는 다음으로 검정 카드를 뒤집습니다. 이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검정 카드를 뒤집었을 때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반면 하얀색 카드를 뒤집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면에 짝수가 나오면 모든 짝수 카드의 뒷면은 검은색이라는 명제가 명백히 반박됩니다. 하지만 웨이슨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 소수만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명제를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진 명제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듯 자신의 명제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명제를 반박하는 결과보다 더 잘 기억합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늘 자신의 추측을 확인하려고만 한다면 상당히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확신을 가능하면 강하게 흔들어야 합니다. 과학연구란 자신의 확신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활동입니다. 이것은 어느 차량 기술자가 튼튼한 차를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차를 고속으로 벽에 충돌시켜 아무리 튼튼한 차라도 어느 순간 각각의 부품으로 산산조각 나게끔 하는 전략과 비슷합니다. 혁명은 규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민중이 왕궁을 불태우고 공화국을 선포하며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누군가가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왕인 셈이군 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혁명을 이해하지 못한 셈이죠. 대통령은 왕과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규칙은 옛 규칙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른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종 옛 시스템을 새 시스템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오해가 놀랄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과학을 믿을 순 없지 우리의 모든 지식이 언제든지 반박될 수 있다면 과학적 인식들을 어떻게 신뢰하겠어? 아닙니다. 과학이 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수십 년간 1mm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인 게 아니라 십중팔구 죽은 상태입니다. 과학과 반대로 몇백 년간 전혀 변하지 않은 신념 체계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신념 체계들은 과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가령 점성학은 여전히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때처럼 1년을 12개의 별자리로 나눕니다. 지축이 이동하고 별자리가 밀려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한 맥 탐지자들은 몇백 년 전과 동일하게 여전히 점 지팡이로 수맥이나 광맥을 찾지요. 이런 안정성은 신념 체계가 든든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뉴턴의 공식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위성을 발사할 때나 전기모터를 제작할 때 다리를 건설할 때도 뉴턴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과학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이론이 어느 정도의 예측력에 도달하면 그것은 더 이상 쓸데없는 것으로 폐기될 수 없으며 그 이론으로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약간 식상한 이론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력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과학이론은 영원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서 참이라고 여기는 각각의 생각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런 많은 생각, 자료, 명제로 이루어진 성숙하고 커다란 과학이론은 현재 우리가 가진 가장 안정적인 것이죠. 자연 법칙은 그 누구도 단순히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검증하고 의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과를 캐묻고 의문시하고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죠. 실수가 드러난다 해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당하거나 사이비로 매도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서양 횡단 비행시간을 계산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정밀한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러시모어 산에서 입자가 아주 미세한 사포로 바위를 문질러 대통령 얼굴을 조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고 세세하게 복잡한 이론을 사용하면서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칭찬할 만한 열정이 아니라 비판받아야 할 학문적 실수입니다. 우주의 가장 세밀한 것에 대한 완벽한 이론을 개발하면 연구는 끝이 날까요? 이런 생각은 꽤 유혹적입니다. 모든 것의 이론 즉 세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그런 요소들이 따르는 모든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세계 공식을 찾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거의 40년을 이 프로젝트에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장 이론을 완성하지는 못했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계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자연과학 전체가 수학처럼 논리 정연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수학과 다른 모든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결코 무언가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연과학에서는 단순하게 하고 누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원칙입니다. 근사값을 구하고 대략 어림하고 단순화하는 것은 좋은 과학의 여건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학에는 경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복잡하게 그러나 가능한 한 단순하게 라는 법칙입니다. 오콤의 면도날이라는 명칭으로 유명해진 옛 원칙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원칙은 특정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중에서 더 간단한 설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추가 가설이나 가정 세부 내용은 오콤의 면도날로 잘라내야 하죠. 만약 제가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너무 꽉 끼어서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체중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악의적인 바지의 정령들이 제 집에 침입해서 바지통을 줄여 다시 꿰매 놓았다고 말이죠.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천재과학자가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과학적으로 반박해내는 것보다 100배는 더 빠르게 각가지 허무맹랑한 생각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단순성의 원칙은 바로 이 때문에라도 중요합니다. 오콤의 면도나는 추가 주장이나 대상, 규칙을 입증할 책임은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측에 있으며 반대측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영국계 미국 작가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증거도 없이 우길 수 있는 주장은 증거 없이 무시하면 된다라는 말로 실용적인 기본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오콤의 면도나는 일상에서 아주 유용한 규칙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고 어떤 명제가 거짓인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과학은 아직 여기까지 못 미쳐요. 우리는 기존의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이용한답니다. 언젠가 이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말 뒤에는 과학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상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점성술이나 광맥 또는 마법의 물을 설명하는 과학적 논리적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는 있죠. 정말로 별점과 삶의 중요한 사건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전선이나 수도관을 묻고 정말로 누군가가 지팡이로 그것들이 있는 자리를 신빙성 있게 감지하는지도 시험 가능하고요. 화분의 식물들이 마법의 에너지 워터를 공급받았을 때 더 잘 자라는지를 과학적으로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쳤다 라는 말은 굉장히 쓸데없는 논거입니다. 일단 효과를 증명한 다음에야 그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이론을 정립했다고 우긴다면 그는 반박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겁쟁이이거나 과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과학은 닫힌 시스템이 아닙니다. 과학은 계속 넓어지고 새로운 인식들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연구하기 위해 우선은 어떤 조건이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을 영가설 혹은 귀무 가설이라 부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차이가 순전히 우연이라면 실험에서 관찰되는 차이가 이렇게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입니다. 어떤 현상이 우연히 나타날 확률을 종종 피값이라고 읽었습니다. 보통 5%를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늠할 경계로 봅니다. 피값이 5% 이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초콜릿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체중 감량칩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주관적인 컨디션, 혈압, 수면의 질 등 다른 변수도 조사했습니다. 약간의 초콜릿은 이 모든 수치의 사실 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어떤 수치는 초콜릿을 먹은 그룹이 더 좋고, 다른 수치는 초콜릿을 먹지 않은 그룹이 더 좋죠. 하지만 충분히 많은 수치를 시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유의미한 기준에 드는 차이를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순전히 우연하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초콜릿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초콜릿이 혈압을 낮춘다 또는 초콜릿이 수면의 질을 높인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하는 연구 결과 중 다수는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는 곧장 센세이셔널한 소식을 접합니다. 식품과 암 발병 간의 연관을 다룬 연구는 특히나 인기가 많습니다. 생강, 강황, 레드와인은 암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반면 소시지, 팝콘, 흰 밀가루는 사탄이 성수를 피하듯 또는 기적의 치료사가 통계강의를 피하듯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기사들의 학문적 신빙성은 사실 거의 영에 가깝습니다. 상관성을 인과성과 혼동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남자들이 저지르죠. 그로써 신장과 폭력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키가 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상관성과 인과성을 혼동하는 오류는 놀랄만큼 자주 벌어집니다. 그것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세련된 거짓말과 다름없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연관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관찰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논리적 이음매를 찾아야 하죠. 알프스의 지질학을 연구하며 지구물리학, 연력학, 역학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도 다른 분야와 연결 없이 외롭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신은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체계나 연결구조가 없으며 개별 주장만이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술 치료사가 되는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와 접촉하고자 향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켈트족 달력을 참고하여 손톱을 잘라도 되는 시기를 판단합니다. 과학에서는 새로운 매듭이 지어지면 이를 훌륭하게 증명된 사실들로 이루어진 망과 연결하려 시도하는 반면, 미신에서는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좁은 망을 구성합니다. 과학은 기존의 커다랗고 튼튼한 과학의 망에 새로운 실을 덧대어 그 망이 더 크고 튼튼해지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모든 학문에는 거의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몇몇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논증을 해야 합니다. 꿈에서 개시를 받았어요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까지 규정하는 정확한 예측을 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연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을 비웃는다면 무척 잘못된 일입니다. 심리학이 물리학보다 정확한 예측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보다 멍청하거나 수학 수업을 덜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물리학과는 비교도 안되게 복잡한 대상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문이 다루는 대상은 원자, 톱니바퀴, 행성과는 달리 수학 공식으로 잘 정리가 안됩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과학사는 설령 과학이 잘못을 저질러도 진보가 저지될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속임수는 발각되고 실수는 바로잡아지고 잘못은 밝혀집니다. 성공 비결은 바로 협동입니다. 과학은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결과를 비교하여 서로 수정해주면서 진행됩니다. 학계에는 공동으로 실수를 감지해내는 통제의 메커니즘이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개개인이 협력하면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더 근사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과학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유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전문가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더 좋을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능력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에서 스스로를 신뢰할지, 자신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지 익혀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죠. 이런 일은 많은 사람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23분가량 인터넷으로 열심히 자신의 질병 증상을 조사한 뒤, 자기들이 의사의 말을 반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원에서 토마토를 성공적으로 키운 뒤, 현대농업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알겠다고 확신하죠.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특히나 자기 전문성의 한계를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구성된다며, 스스로를 전체 과학의 전문가처럼 여기는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호와 관련된다며, 스스로를 전체 과학의 전문가로 여기는 수학자들도 있죠. 스스로를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의 전문가로 여기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거의 모든 주제에 문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모든 의견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아하, 진실은 중간 어디쯤에 있겠네요. 그냥 타협합시다. 그것은 영리하고 성숙하고 이성적인 판단처럼 들리지만, 틀립니다. 제가 저희 집 욕실에 유니콘 네 마리가 산다고 주장하면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네 마리는 과하니 두 마리만 있다고 합의합시다. 라고요. 때론 이쪽 명제는 아주 옳고 저쪽 명제는 그냥 틀립니다. 진실과 터무니없는 것 사이에서 타협을 한다면, 그건 터무니없는 쪽으로 향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거룩한 진리처럼 숭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전문가의 의견도 계속해서 캐묻고, 비판하고, 논박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촘촘히 연결된 망입니다. 바로 그 연결이 과학을 안정되고 믿을 수 있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자연과학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 증오, 혹은 정의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이 별로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이유로 자연과학이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학문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과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호무맹랑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류를 지적하며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비판한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이야기는 청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변하고 인생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인생에 대해 모르는 게 당연한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리는 와중에 무언가를 책임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는 결국 감정적 혼란을 극복하고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지요. 모든 재능, 능력, 초능력은 그것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동반한다는 인식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스파이더맨 이야기는 과학적 사실에 배치돼도 진실되고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종교적 텍스트도 비슷합니다. 종교는 과학이 정답을 줄 수 없는 삶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는 것이 언제나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세계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욱 영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를 통해 비로소 진정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것은 인간에겐 가히 타고나다시피 한 속성입니다. 과학은 우주가 배태한 가장 커다란 모험이며 우리 모두가 그 모험 단원이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누비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생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겐 과학이 필요하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 더닝 크루거 효과가 나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유능하고 유식하게 평가하고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상대적으로 더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더닝 크루거 효과죠. 여기서 잠깐 기습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더닝 크루거 효과에 대해 들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은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타인인가요? 타인을 떠올리셨다면 제 생각엔 더닝 크루거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륜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법을 듣거나 증문즉서를 듣고 나서 맞다 저 얘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해 아니면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해 내 친구가, 직장 상사가, 우리 시어머니가 저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설법을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이 말은 어떤 지혜나 가르침을 듣고서 그걸 이용해서 타인을 바꾸겠다거나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잣대로 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은 바꿀 수 없습니다. 타인의 언행은 나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어떤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상대가 나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말이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나를 고치고 변화시킬 기회일 뿐이지 타인을 바꿀 기회가 아닙니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 뿐입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내 생각엔 타인이 이것저것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50보, 100보니까요. 속된 말로 나나 잘하자,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라는 말을 늘 스스로에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닝크루거 효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이용해 남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비춰 적용해보는 것이 올바른 지혜 사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대문 본농과 안본놈이 싸우면 안본놈이 이긴다는 우리 속담이 정확히 더닝크루거 효과를 설명합니다. 속담은 최고의 인간학 교과서죠. 저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이 책 전체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모르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상태 따라서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저도 더닝크루거 효과를 스스로에게서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타인에게서 더닝크루거 효과를 보는 것은 그의 언행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즉시 판별 가능하지만 저의 언행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더닝크루거 효과를 느끼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그것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겨우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아 내가 그때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더닝크루거 효과가 참 무섭습니다. 저도 본 적도 없는 남대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우긴 적이 많았습니다. 고수는 하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을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헤매는 사람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그가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지 손바닥 데려다보듯 압니다. 하수는 고수의 실력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죠. 사막에서 인공위성을 올려다볼 수도 없고 인공위성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없지만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선이 분명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석사 박사라는 학위 자체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를 분별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도 무지가 더 커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들어간 탐험대가 촛불 하나를 켠다면 1, 2미터 정도의 주변만 보입니다. 그 외의 주변은 깜깜해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따져볼 생각조차 아예 하지 못합니다. 1, 2미터 안에 보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의 무지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탐험해야 하는 무지의 범위가 몇 미터쯤 됩니다. 그런데 횃불을 켜면 반경 10미터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무지의 물체가 많아집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는 물체와 범위가 그만큼 많아지고 넓어지죠. 야간 축구 경기를 할 때 켜는 대형 라이트를 켜면 어떨까요? 내가 모르는 무지의 세계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인지하겠죠. 내게 있는 빛이 밝아질수록 무지도 더 커지는 현상 저는 이것이 메타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타인지를 갈고 닦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생각했을 때 기존 내 지식으로 성급하게 딱지를 붙이지 않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식이나 인간관계 내가 깨달은 법칙 같은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는 태도 저는 이런 유연성과 신중함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자삼천리 서서구만리를 본다거나 척보면 안다는 식의 태도는 퇴보를 보장할 뿐이죠. 초운 김승호 선생님은 나는 어린애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규정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그저 어린애에 불과하다 이 말은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도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광대한 바닷가 앞에서 조개껍질 몇 개 주워서 놀고 있는 어린애에 불과하다고 말했죠. 저는 당시에 첨단 과학자였던 뉴턴이 스스로의 엄청난 무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메타인지가 엄청났던 셈이죠.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보다 지평선에 가까이 있는 보름달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착시 현상이죠.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즉 지평선에 있는 평소보다 커 보이는 달을 원래 크기로 보는 방법인데 달을 등지고 서서 두 다리를 벌리고 머리를 숙여서 다리 사이로 거꾸로 달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오감은 속기 쉽고 순간적인 판단은 틀리기가 쉽습니다. 느낌적인 느낌도 마찬가지죠. 틀렸을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과학적 사고가 만능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적 사고는 인류에게 상당히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제 생각에 종교와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기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입증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엑스레이로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시도와도 같습니다. 서로 분야가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조금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유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아주 재미있고 읽기도 쉽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